잘 보이시죠 저? 많은 분들이 제가 모자 쓴 거 보고 예쁘다고 하셨는데 어우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보라라서 좀 멋줌 네 봤습니다. 어 게시판을 보는데 제가 지금 흰 티셔츠를 입고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저 뭐 꿀송편 룩이라고 아 진짜 이런 건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. 꿀송편 보실 분 구경하실 분 다 들어와 주세요.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지금 보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.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보라가 어색하죠?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